여경이 .. 땡겨서 무창창 작업을 하라고 왜냐면 불안하면 나가면 잡을 수 없지만 들어가있으면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 그게 더 안전하더라구요 자, 노래 스탠바이 됐어요? 자, 카메라 돌았습니다. 행주, 프리키보이 경주, 프리키보이 경주, 프리키보이 경주, 프리키보이 경주, 프리키보이 경주, 프리키보이 형이 4년 반씩으로 들어와야겠어요 5년이 맥시멈이잖아 형, 한번 더 신고하고 노력해요 하나, 둘, 셋 형, 형, 형 형, 형 노래랑 상관없이 뒤에 형, 형, 형 형, 형 형,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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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2 2 이게 어떻게 돼요? 이게... 이게... 이게 되게 없더라고요 이걸 살 수 있어요? 너무... 손 흘러났네 저다지 저다 피파마 다 잘된 네 머리 로라를 잘 따는 넌 슬픈 마음을 틀면 눈물을 들리는 넌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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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히 왔던 다른 남자들 두 눈에 두 눈에 두 눈에 두 눈에 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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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재밌습니다. 차량이 술을 먹고 와서 이제 술이 안 껴주시고 술이 깨고 나면 차량이 끝날 것 같습니다. 오늘 후배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재밌는 차량이 되겠고요. 네. 노래를 잘하는 넌 슬픔을 맡을 텐데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자, 이제 뛰어올게요. 그래, 여우 여우 업무했다! 멈추고 모의 루 루 루 루 상끝 Attab 고 copied 무엇이ין 이게회용 upside down 딱 들어가면 입이 사라져가지고 오드어져버리는 우와 홍수가 그때 저기 돌아가고 싶어 양념이 좀 돌린거 같다 네 옛날 거 네 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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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어도 될까요? 잠시만요 오늘 촬영이 완전 저희 스타일이에요 완전 80, 90년대로 돌아가서 저희가 완전 좋아하는 음악 색깔 청가방 제대로 된 거 같고 정말 멋있게 찍겠습니다 기린이 형 사랑합니다 저희 청청도 사랑해요 되게 좋아하고 제가 기린이 다니던 미술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기린이 어렸을 때부터 저도 동생이랑 생각 안 하고 친구처럼 서로 존경하고 서로 활동하는 걸 지켜보다가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콜라보를 하고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자기 취향을 고집한다는 게 근데 굉장히 강하게 고집한 친구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같아요 동생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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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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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, , , , , 다리벌리보 커트 다ène 기다리잖아 뭐해? 너 여기 아라 피아노 다녀야 돼? 야 저 피아노 그냥 가볍나요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드리면 그때는 자리 다른 데 바꿔가지고 또 포즈 잡고 이걸 하나 둘 셋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위치도 바꿔요? 네 위치도 바꾸시고 그냥 편하게 네? 오빠는 왔다 자 돌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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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준비 좀 해주고 그리고 아까 슬비랑 석재랑 조명 같은 거 한 번 더 가자 예 레몬 만족 마지막 봄 폴 α 세 여기서 사이즈 계속 중간중간 조절하면서 하나 가구요 드럼만 하나 가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4번 맞지? 하나 둘 셋 그렇게 하나 더요? 아니 하나 둘 됐어요 지금? 첫째 조명 조명 배희야 지금 부숫 줬네 아까 부숫으로 하자 부숫 다 가져와